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겠냐라고 한다면 못해도 10만원 이상은 갈 종목이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액세스바이오 되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 코드번호 950130이 되어있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8월 2일 오후 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중시를 보면서 시작을 해야겠죠 보자 일단 코스피, 코스피 종목이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중심선까지도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수급이 아직도 조금 모자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이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반면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으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인기관이 양매수로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 오늘 액세스 바이오 가지고 왔는데요 액세스 바이오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증가율, EPS 증가율이 1300원에서 13,442원 그렇게 되면서 플러스 13,150.49%가 급등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숫자인지 굉장히 의심이 되는군요 오늘은 조금 개인분들 조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매매동향을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에서 들어왔는데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에서 조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보시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1895명대일 때는 굉장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1895명에서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힘을 지금 현재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남이 모를 찌라시 같은 게 조금 나올 예정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찌라시겠습니까? 뭐 어떤 찌라시예요?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액세스 바이오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겠냐라고 한다면 못해도 10만원 이상은 갈 종목이다라는 거를 저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재무제표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러면 4천억 정도 잡고 2천억 1분기에 2천억씩 늘면은 못해도 6천억 정도 되겠죠 6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6천억 6천억이 되면은 6천억 6천억 정도가 되면은 곱하기 10을 하면 6조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6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조 84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늘어나야지 진단키트들이 올라가려고 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구요 일단 저는 이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추세선을 탄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휴마시스트도 똑같죠 휴마시스트도 똑같다 휴마시스트도 똑같이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쌍바닥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 쌍바닥 쌍바닥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 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저희 무료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 상단 링크가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세 종목 정도 드리고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장전 브리핑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전 브리핑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적 모멘텀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일에 대해서 뭐 주요 일정 같은 것들도 남겨 드릴 수가 있고 AP투자연구소 카톡 친구 혜택을 해놓으시면은 강의 자료 그리고 주식시장 예측 분석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VIP 종목들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브라보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현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18%에 대한 수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 주식하시는데 대장주를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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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